언제 그러셨어요? 이게 한 열흘은 한 8, 9일 열흘은 된 것 같습니다. 뭐 하시다가. 계단에서. 계단에서.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뭔가를 찍히신 건가 보네요. 상처가 있으신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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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아이고. 지금 상태로 보면 여기 찍히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긴 것 같고. 봉화증염이라고. 아이고. 저희가 경한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만 드리면서 외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부어있고 상처가 있고 하시면 입원을 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. 네. 그. 이 정도면 심하신 편이에요. 지금 오래 되시기도 하셨고 치료를 늦게 시작하셔서 지금 눌러서 아프신 게. 아니, 스케줄 때문에 제가. 스케줄 때문에. 통원치료하면 되는 줄 알고. 또 심한 경우는 PVC까지 필요한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어머 어머. 그래서 일단 검사는. 아이고. 제가 말씀드렸던 검사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처음에 근데 이렇게 안 부었는데. 네. 이제 계속 이렇게 앉아 있거나. 사실 선생님. 클럽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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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좀 필요한 검사 좀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같은 환자가 좀 있나요? 그런데 다치신 장소가. 하하하하하하. 네. 제가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오다 보니까. 감사합니다. 수건컬 거리에다가. 누가 찍으셨잖아요? 삼암동에서. 어떻게 하세요? 수건 거리에 찍혔을 때 그때 같이 계시던 분이에요? 클럽 때문에 다쳤을 때 그때 간호사고. 아. 아, 그때 수건 거리에 찍혔을 때. 아, 그때 수건 거리에 찍혔을 때. 아. 아, 그때 수건 거리 찍혔을 때. 수건거리에다 찍히는 경우가 있나요, 이렇게? 저처럼. 이리로 옮기신 거예요? 그런데 나를 또 맡아 오신 거예요? 그때 그 간호사분이 병원을 옮기셔서 왔는데 지금 또 만난 거예요? 저기서 만난 거예요. 인연이네. 저분이 인연이네. 안녕하세요. 저분 진짜 인연. 안녕하세요. 저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 예전에. 아, 선생님 갑자기 초면에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. 초면은 아닌데. 어? 뭐야? 어? 저 뵀었어요? 아니요. 그런데. 17사다 오셨어요? 17사다. 와, 저는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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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계속 아는 사람이 나와. 와, 훈련병 전우야. 야, 오늘 나 반가운 사람들 다 만나네. 깜짝이야. 우와. 나 이번에 있으면 가끔 내려올게요. 하하하하.